와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가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로세스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안 보이시죠? 잘 보이세요 오 옆에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거기서 있을까요 그럼? 그럴까요?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맞아요 어디까지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오늘 온 곳이 바로 우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전영신축제 잠깐만 다시 하자 여러분 저희가 맞춰온게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죠?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전영신축제 대전영신축제 이걸 연습해봤어요 맞아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긴장을 네 저희가 이렇게 대전영신축제에 온 만큼 또 항상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저희 다음 곡이 뭐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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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푼곡 있으세요? 네 뭐라고요? 디엠 수디웨 오 많이 나와요 지금 네 답이 정해져 있는거 아니죠?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선은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요 저희 가장 최근 컴백곡인 미 나우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우와 플레이리스트에 꼭 넣어서 들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준비한 곡은 어 스테이 디스웨이라는 곡이랑 디엠이라는 곡인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뭔가 꼭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곡이에요 이 보도한 여름을 날려버릴 시원한 곡이니까요 여러분 다같이 따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따로 부르면 좋을까요? 우리 스테이 디스웨이도 정해볼까? 네 그럼 같이 함께 할 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 네 저희가 스테이 디스웨이 마 베이비 하나 스테이 홈 미 스테이 스테이 홈 미 스테이 홈 미 이 부분을 같이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? 여러분 이해하셨나요? 저희가 스테이 디스웨이 마 베이비 스테이 미 스테이 스테이 홈 미 스테이 스테이 홈 미 이것만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해볼까요? 네 스테이 디스웨이 마 베이비 스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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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 미 스테이 스테이 홈 미 오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아서 저희 바로 뜨거운 여름 속으로 스테이 디스웨이 무대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희는 차수밖에 없어요 화이팅 화이팅 스테이 화이팅 스테이 화이팅